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만나볼 부동산은 또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재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영두포구 영두포동 3가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은 영두포동에 위치한 1호선 영두포역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셀은 영두포역으로부터 걸어서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영두포역의 경우 공덕, 마포, 여의도, 마곡 등 업무다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 여기 여의도랑 아주 가깝죠? 네 맞습니다. 한국금융의 중심지라고 하는 여의도하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금융이라든가 정치라든가 IT라든가 업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뛰어나게 많고요. 고소득 중의 직장인들이 매우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지금 1호선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보보와 자전거로서도 출퇴근이 가능하고 그 장점으로 인해서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영두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영두포의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데요. 배영 쇼핑몰과 백화점, 마트,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영두포 공원, 여의도 색강생태공원 등 풍부한 녹지시설도 가까이에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자랑합니다. 또한 영두포는 2030 서울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도심 재생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두포 로터리 고가차도 철거를 통해 영두포 일대를 대중교통의 중심지 탁 트인 도시로 만든다고 하고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한 제2세종문화회관이 바로 이곳 영두포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다양한 후저들의 수혜지역이자 서남북권의 중심지인 영두포구 영두포동 3가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울의 3대 도심 중에 하나인 영두포역 바로 인근으로 가보겠습니다. 걸어서 1분이 걸릴까 말까 그런 곳이거든요. 오피스텔입니다. 개요정보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대표님. 네. 영두포는 지금 개발 후저라서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잠재의식으로서 미래에 지금 현재 개발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두포 영두포 3가입니다. 지금 1호선 영두포역에서 도보로 1분입니다. 지하선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분이면 가능하고요. 전역면적이 17.14제곱미터이면서 실사가 지금 현재 28.11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모두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3층까지 되어 있어서 그 주변에서 제일 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도시지역 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영두포에도 지금 일반 상업지역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도 충분하게 높아질 거라고 보면서 208세대에 대나는 아주 대형 오피스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은 이미 돼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7월달에 준공이 완결돼서 거의 3분의 2는 입주가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3년 전에 여기가 분양을 착공을 해서 들어가서 3년 만에 건물이 완료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3년 전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서요. 지금 유형은 1억 9,800과 1억 9,000만 원에 두 개의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자세히 보도록 하죠. 네, 건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변에서 제일 크고 제일 넓은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깨끗하고 엘리베타가 3대가 있습니다. 엘리베타 3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엘리베타의 면적 가치도 거의 한 15인승을 탈 수 있는 아주 큰 엘리베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옷장이라든가 또 내지는 시스템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세탁기, 시스템 인덕션, 또 여기에 신발장, 여기에 책상, 식탁 모든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또 양면으로 창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망권이라는 부분도 제일 큰 건물이다 보니까 뺑뺑 둘러서 다 낮은 건물이기 때문에 조망권에 대한 부분은 훌륭하게 다 바깥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이 바닥에 대한 부분도 타일을 굉장히 신경을 썼고 또 이렇게 룸이지만 우리가 이 룸에 대한 부분도 바닥에 이 강화마루도 굉장히 신경을 썼고 이 창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방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여기에 모든 부분을 굉장히 철저하게 한 창문을 이름 있는 메이커로서 창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하고 멋스러운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지금 세대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해서 지상 13층까지 높게 좀 올라가 있는 곳인데요.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7월 그러니까 벌써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이렇게 신축 건물이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사진이나 이렇게 설명 들으셨다시피 주방부터 해서 화장실, 창까지 아주 꼼꼼하게 신경 쓸 그런 건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진짜 위치가 너무 좋거든요. 영등포역에서 진짜 뭐 몇 분 걸린다 설명하기도 싫어요. 그냥 바로 앞에 있다 보시면 될 텐데 얼마나 좋은 위치인지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지역 거 좀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호재들도 짚어주시죠. 네 입지는 1호선에서 영등포역에서 1분이라고 했습니다. 영등포역에서 롯데백화점에서 지하로 들어와서 지하상가를 통해서 나오면 바로 1분인데 상업지역 내에 들어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1호선에서 지금 신길력 또 내지는 2호선, 5호선 모든 거를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입지적인 거는 진짜 최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주변에서도 오픈시텔이라는 이 부분에 최고의 상권과 최고의 입지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해도 지금 올림픽 도로라든가 또 내지는 강명북로 또 내지는 강남을 갈 때도 논스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20분 내에 여기도 닿을 수 있고요. 전차를 타도 20분이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도 20분이라는 그런 부분. 여기에서 또 조금 나가면 여의도에 대한 부분도 도보로도 가능하지만 자전거나 도보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다니시는 분들도 여기에 충분하게 접근성이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인구가 많고 또 개발 호재가 있다 보니까 영등포는 이미 학군으로 인해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여기가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지금 아파트에 입주를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옛날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회사에서 건물을 주변에 여러 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화가 되고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파트가 들어오고 오피스텔이 들어오다 보니까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많은 학군들도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라고 하고요. 여의도 또 내지는 영등포. 우리가 녹지 환경의 최상이죠. 우리가 봄이 되면 여의도에 벚꽃놀이를 가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봄놀이 되면 여의도에 광장을 가고 또 여기에서 영등포에서 색강을 이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녹지 공간에 대한 부분도 강이나 숲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양평이라든가 생태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우리가 색강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4통 8달로 우리가 녹지공 환경에 대한 부분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등포는 지금 생활 편의시설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서부터 우리가 영등포구청, 영등포시장 또 내지는 영등포역, 구로 여기에 세무서, 마트, 백화점 들어왔지만 백화점이 양쪽으로 롯데백화점, 신세배 백화점이 지금 이미 있습니다. 들어왔고요. 신축으로 들어와서 이걸 이용한다라고 하면 엘리베트 타고 내려와서 거의 1분이면 백화점만 갈 수 있는 그런 생활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상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보고요. 말씀드렸듯이 영등포 지금 현재 누타운 개발이 쏙쏙 이뤄지고 있거든요. 입주한 것도 있고 관리처분 조합 설립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조합 설립이 됐고 입주라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는 평소가 있고 오피스텔은 1인 이후 가구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영등포에는 역세권 주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영등포의 롯데로 인해서 지하를 통해서 타임스케어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신세계를 통해서 지하상각까지 모든 걸 이룰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타임스케어는 거의 13만 평에 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신세계를 통하고 롯데를 통하고 교보문고 통하고 업무지구를 통할 수 있게끔 이 지금 현재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역세권 개발이기 때문에 여기로 하나로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영등포는 청량리와 영등포의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 영등포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강남과 고속도로를 우리가 진입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오시거나 가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다 하고요. 이마만큼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인구가 있고 우리가 세종문화회관 건립 예정이라는 부분은 소극장 대극장이 있습니다. 이 세종문화회관은 우리가 강화문 청와대 중심에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이 있어서 소극장 대극장 우리가 음악회라든가 연극할 때 또 내지는 무슨 회의를 할 때 건립을 할 때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이제는 제2세종문화회관이 영등포에도 들어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마만큼 많은 수혜가 또 내지는 개발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영등포에는 지금 현재 시흥에서부터 안산에서부터 굉장히 지방의 서해안에서 오는 지금 전철이 이쪽으로 영등포로 닿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역에서 1단계 신안산선이 영등포역까지 1단계로 들어가고 2단계는 영등포역에서 서울역까지 지금 현재 2단계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서해안까지 가는데도 전철 타고 충분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입지적으로는 최상의 개발허재로 인해서 이렇게 신안산선으로 인해서 최고의 입지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영등포 고가철도라고 그랬습니다. 영등포 고가철도가 지금도 다니면 굉장히 차량이 많이 밀립니다. 하루에 거의 10만 대가 차량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만큼 많은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데 고가철도로 인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고 또 이 철거에 지저분했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복합에 대한 근생거리라든가 또 내지는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옆에 근린 공원이라든가를 만들어진다고 하면 더욱더 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고가철도의 계획이 있고요. 우리가 영등포 분명히 서해안고속도로를 타면 서해안간선도로를 타게 됩니다. 성산대교에서부터 타는데 금천, 구천까지가 너무너무 많이 밀리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려면 1시간이 넘게 우리가 걸립니다. 그렇지만 지하에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어서 1시간이 아니고 40분이 단축된 20분으로 여기를 우리가 서해안고속도로를 탈 수 있게끔 되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여의도에서부터 여의도에서부터 지금 또 하나는 지금 재물포 터널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속도로가 들어온 게 재물포 고속도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지금 우리가 인천까지 부천까지 가려면 너무 밀리다 보니까 이제는 지하로 들어가서 이 부분이 4차선으로 되면서 논스톱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도 같이 여의도에서부터 신월 IC까지 들어간다는 이런 지하의 서부간선도로, 재물포 터널, 도로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영등포도 또 하나 입지적으로 그동안에 자동차가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그냥 쌍쌍 달릴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 호재가 뛰어나게 만들어지고 있는 영등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 오피스텔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영등포 가격이 매매가죠. 이게 분양가입니다. 3년 전에 분양가라고 보셔도 가언이 아닌데 1억 9천, 여기 800이고요. 이 두 단계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1억 9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매매가, 임대가가 1억 7천이라고 하면 투자금액은 2천 8백이고요. 월세는 지금 현재 천에 65만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70%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출받아서 월세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게끔 이것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투자금액은 월세일 경우에는 4천 8백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